김상춘이 부릅니다. 동일열차 안녕하세요. 박수 얼마나 보고 갔었니 그리운 어린이던가 남쪽 사람 남쪽으로 북쪽 사람 북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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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운 고향당에 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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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를 만나야지 만나야 하다 달려가자 이 열차야 아홉이 많아 일곱빛 아홉이 많아 일곱빛 아홉이 많아 아홉이 많아 아홉이 많아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잃었던 고향 찾아 그리운 얼굴을 찾아 그리운 얼굴을 찾아 그리운 얼굴을 찾아 남쪽 사람 남쪽으로 북쪽 사람 북쪽으로 그리운 고향당에 두고 오는 고향당에 이제 만나야지 만나야 한다 달려가자 북쪽 여 ему